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영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죠. 따뜻하다 못해 점점 뜨거울 지경인데요. 이렇게 날씨가 점점 성큼성큼 변하는 만큼 우리의 공부하는 방법도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단계도 한 단계 높아진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해보면 수능에 나올 유형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많은 유형 중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자신만의 약점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있죠. 이 주제를 보완해야 되는 시기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공부해야 되는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에 맞게끔 그와 같은 내용에 맞게끔 선생님이 킬러7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교재이자 강좌인 킬러7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킬러7이라고 하는 강좌는요.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 있던 연혁이 있답니다. 2019학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학년도, 21학년도, 22학년도 올해 나오는 이 킬러7의 2023학년도를 위한 킬러7 강좌 교재예요. 자 작년만큼을 보더라도 킬러7 강좌 안에 들어있는 문항수에 비해서 올해 문항수가 대략 두 배를 훌쩍 넘겼죠. 그만큼 저도 저의 연구진들도 저의 검토진들도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노력했던 강좌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킬러7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어떤 어떤 주제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강좌를 통해 어떻게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면 되는지 제가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킬러7, 지금 이 킬러7 강좌의 표지랍니다. 자 이 표지, 이 킬러7 교재인데요. 이 킬러7 교재 안에는 230문항에 걸쳐있는 문항수 대략 엄청난 문항의 문제들이 들어있는데요. 선생님 230문항이 고난도 문제로 많은 건가요?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잘 체감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면요. 올해 있었던 수능특강 문제 한번 열어봤나요? 수능특강 문제에서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흥분의 전도, 흥분의 전도 중에서도 간단한 개념을 묻는 문제 말고 흥분의 전도 속도라던가 또는 난이도가 좀 어느 정도 높이 있는 이런 흥분의 전도 문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두 문제 그리고 한 문제를 더 굳이 넣어본다면 세 문제. 올해 있었던 2023학년도 수능특강 안에 들어있던 흥분의 전도 문제는 세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평가원의 기출문제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까지 다 해서 작년에 있었던 모든 기출문제 안에 있었던 흥분의 전도 문제는 7문제가 될 것이고 이 7문제 안에 모두가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선생님이 킬러세븐 책 안에 들어있는 흥분의 전도 문제는 무려 35문제가 됩니다. 수능특강 문제에 있었던 3문제에 비해서는 대략적으로 10배나 많고요. 그리고 작년에 기출문제에 비해서도 아주 많은 형태의 35문제가 되죠. 이 35문제가 학생들이 흥분의 전도 단원, 테마 만큼 말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 이게 다 자체 제작 문항입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많던데 그 안에 들어있던 가장 첫 번째 주제인 흥분의 전도에서 기출문제, 기출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유형, 몇몇 문제 빼고는 모두가 다 자체 제작 문제, 그 안에 들어있던 모든 문제는 자체 제작 문항이 100%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있었던 회마다 수능 문제를 적중시켰던 수능의 적중팀 그리고 서울대 생명과학 석사 박사였던 검토진들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런 문항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만들어내면서 이 책 안에 다 담았다. 그 문제가 230문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남아있던 이 230문항 뿐만 아니라 킬러세븐이라고 얘기하는 주제, 이름부터 낯설어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선생님 킬러세븐인가요? 자, 먼저 이 안에 들어있는 테마를 한번 봅시다. 테마를 보니까 7가지 주제가 보이죠. 7가지 주제. 생명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대략적으로 다른 단원들은 무난하게 잘 지나가는데 어떤 그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약점이라고 또는 킬러라고 생각하는 그 테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테마들을 모든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 흥분의 전도 그리고 근육 문제. 그리고 요즘 따라 특히나 작년부터 조금 나날이 어려워지는 자료 분석형 문제로 등장한 항상성 파트. 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유전 파트가 보입니다. 유전 파트에서는요. 자, 유전에서는 세포 주기, 그리고 밑에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이라고 한다면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 모두를 모아서 사람의 유전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는 사람의 유전병, 마지막으로는 가계도 분석까지. 이렇게 학생들이 난 이 부분만 나왔다 하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아. 또는 나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 라고 하는 이 주제 7가지를 모아서 선생님이 책으로 그리고 강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킬러 7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그 테마 안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하나씩 자, 선생님이 파고들어 있는지 심층적으로 선생님이 주제별로, 테마별로 그 안에 들어있는 마스터의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스터라고 한다면 마스터 1부터 흥분의 전도입니다. 마스터 1부터 마스터 5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어떤 내용이든 간에 흥분의 전도, 근육, 그리고 뒤에는 유전. 어떤 테마이든 간에 첫 번째 시작을 할 때는 바로 곧장, 자, 이제부터 문제 풀어볼까? 라고 풀지 않아요.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 강좌를 들어올 때쯤 아, 나 어떡하지? 개념을 다 잊어버렸는데 선생님, 저 유전은 잘 못해요. 또는 제가 개념 완성을 완강을 못했는데 그럼 킬러 7을 들으려면 개념 완성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고 와야 되느냐 아니면은 선생님이 저 유전을 못하는데 한참 있다가 유전 공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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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있다가 다시 킬러 7을 들어와야 되느냐 되게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 먼저 제가 마스터 1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될 건지 강좌에 대한 거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시뮬레이션을 좀 해주면요. 항상 주제, 테마별의 첫 번째 시간은 개념 총정리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킬러 7 강좌 듣기 전에 개념 완성 강좌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머릿속에서 내용은 휘발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군더더기 개념 빼고요. 자,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은 다 기억하고 있니? 라고 얘기해서 개념 유형의 총정리, 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나가면서 예를 들어 흥분의 전도라면 마이너스 80밀리볼트의 의미를 알고 있니? 막전위 속도를 서로 비교하는 전도속도 비교하는 법 그리고 막전위가 같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하는 법 그리고 시냅스가 있을 때 또는 시간 유형일 때 그 구간을 찾아내는 법이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문제 먼저 던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유형을 다 정리를 해놓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스터 1이 바로 기출의 트렌드 분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기출문제 최신에 있었던 최신 기출의 트렌드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자, 이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만만해졌다 라고 얘기한다면 마스터 2부터 시작되는 완벽하게 변형되어 있는 형태 자, 마스터 2를 보면 대표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흥분의 전도라고 하면 대표 유형은 흥분의 전도 속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구간을 주고 D1, D2, D3, D4 자, 이 구간은 누가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막전일은 얼마가 될 것이냐 라고 얘기하는 흥분의 전도 속도의 대표적인 유형을 자, 이제 기출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 유형까지 어느 정도 분명히 변형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풀면서 자신감이 점점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올 주제 앞으로 나올 주제는 바로 자, 마스터 3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시간 선생님은 앞으로 T1, T2, T3, T4 또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프, 시간의 표로 분석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과 관련된 시간이 주제로 잡혀져 있는 이 흥분의 전도 문제만 대량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냅스 유형이라고 돼서 작년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시냅스라고 얘기해서 이 시냅스가 들어간 유형이 평가원에 나온 것이 바로 작년부터인데 자, 이제 우리에게서는 반드시 출제되는 트렌드로 자리 잡을 그런 유형이다 보니 자, 시냅스가 들어간 유형을 다양한 형태로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 마지막은 자, 이런 유형이 모두 다 망라했을 때 자, 우리는 최고 난이도 최고 난이도라고 얘기한다면 통합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도 있고 시냅스도 있고 긴 지문도 있고 막전이 구하는 것도 있고 흥분의 전도 속도 구하는 것도 있고 긴 지문 유형에 있는 최고 난이도까지 풀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마스터라고 얘기해서 이 각각의 주제별로 유형별로 우리는 마스터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의미로 마스터 1부터 마스터 5까지를 준비하게 됐고요. 이렇게까지 가다 보면 학생들이 쌤, 킬러 7 안에는 다 어려운 문제만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자, 마스터 1부터 시작해서 마스터 2, 3, 4, 5로 가면 갈수록 점차적으로 문제가 어려워진다. 라고 말이죠. 알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바로 던지지 않고 개념을 총정리해 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개념 완성을 또 듣거나 또는 잊어버렸다라고 해서 겁나서 부들부들 뭐 이렇게 이 강좌를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필요 없이 들어와서 같이 유형 정리하고 문제를 난이도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타고 올라간다. 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테마는요.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기출문제 트렌드를 분석하고 선생님이 두 가지로 좀 나뉘었어요. 하나는 근육 문제 중에서도 표가 뚜렷하게 등장되어 있는 거 있죠. 표가 뚜렷하게 등장해 있는 표 유형의 문제와 또 그 다음으로는 자, 지문 분석하는 거 지문을 분석한다라고 얘기한 말은 자, 그림 하나의 밑에 아주 표가 생략되어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T1과 T2의 누구보다 길다, 누구보다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이 글들을 분석하는 유형의 근육 문제를 만나보자 라고 얘기하는 의미였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항상성 각각의 신경계 그리고 호르몬, 방어에 맞춰서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유형 자료를 분석하는 유형으로 선생님이 담아봤습니다. 자, 이제 등장하는 것은 유전인데요. 유전 중에서도 여러분, 첫 번째 세포주기 파트 보이나요? 세포주기 파트에서는 테마를 이렇게 나눴어요. 테마 중에서도 마스터를 마스터1에서는 기출문제 트렌드 분석 자, 유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선생님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주기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세포주기와 관련돼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의 총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출문제 트렌드 분석을 하고 난 후 그리고 마스터, 남아있는 마스터의 내용을 한 번 살펴보니깐 보니 첫 번째는 DNA표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DNA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세포주기 문제 중에 아주 간단했던 세포주기는 유전 문제 중에 세 문제가 등장하는데 세 문제 중에 한 문제와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는 평이한 문제입니다. 근데 항상 나머지 마지막 한 문제가 난이도가 높았죠. DNA표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OX 유형에 복잡하게 점점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OX표가 들어 있다던가 아니면 그들이 합쳐져 있다던가 아니면 DNA 합이 들어가 있는 분석하는 문제 유형이라던가 그래서 선생님이 킬러세븐에서의 세포주기에서 이 세포주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스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있던 세포주기 세 문제 중에 평이했던 두 문제 말고 항상 난이도가 높았던 마지막 한 문제 이 한 문제를 명확하게 맞추게끔 선생님이 유형별로 난이도를 맞춰서 같이 여러분들이 연습하게끔 만들었던 내용이 바로 킬러세븐의 테마 4번 세포주기 세포분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부터도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뭔가 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밟아 올라가는 걸 되게 좋아하라 한답니다.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의 생명과학 문제는 16문제가 비유전파트 전체의 14문제가 비유전파트가 되고요. 나머지 3문제 전체의 유전문제 6문제 중에 3문제가 세포주기 문제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3문제가 킬러파트 유전 사람의 유전 또는 유전병 가계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어찌 보면 전체의 20문제 중에 비유전 문제 14문제 그리고 세포주기 3문제까지 합치면 17문제 이 17문제를 완벽하게 맞춰야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시험이든 간에 안정적인 1등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이 틀이 여러분들 흔들리게 되면 어떤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냐 또는 쉬운 시험이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점수가 훅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폭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은 첫 번째로 흥분의 전도 그리고 근육 항상성 세포주기와 세포 분열까지가 완벽해야 안정적으로 1등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아있는 파트 사람의 유전을 한번 볼까요? 사람의 유전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유전은 선생님이 첫 번째는 기출의 트렌드 분석을 하면서 단일인자 마스터2가 단일인자 문제죠. 사실 3년 전 정도였을 때는 사람의 유전이 문제 안에 단일인자 문제가 아주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3년 전에는 다인자 유전의 문제가 점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제 단일인자 유전이 정확하게 작년부터 난이도가 점점점 꽤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1년 반 정도 전부터 시작되어 있던 단일인자 유전의 높아진 유형 난이도 높은 유형을 만나야 되는데 생각보다 난이도 높은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찾기가 힘들어요. 수능 특강 문제 안에서도 그렇게 난이도 높은 문제가 많지가 않고 기출 문제로 따진다라고 얘기한다면 대략적으로 작년, 재작년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단일인자 특히나 요즘에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단일인자 유전의 문상이 점점점 어려워지다 보니 그 안에 들어있던 표현형 가지수 그 다음에 부모, 아버지와 같을 확률, 어머니와 같을 확률 단일인자, 단일인자, 단일인자 유전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적인 통합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마스터 하나를 아예 떼서 단일인자 유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인자 유전, 마지막으로 단일인자와 다인자 유전의 통합형의 문제 뭐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맨 마지막에 최고 난이도 문제까지 그래서 사람의 유전 문제 안에서 선생님이 조금 힘을 줬어요. 자 그리고 또 사람의 유전병 사람의 유전병 안에는 유전병 문제 중에서도 간단하게 세포주기와 관련돼서 기본적인 세포주기와 관련돼 있는 사람의 유전병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밑에 다인자 유전과 섞여져 있는 유전병 문제라던가 아니면 가계도와 섞여져 있는 사람의 유전병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유전병의 유형을 같이 한번 마스터 형태로 다뤄보고 마지막으로는 눈앞에 보이는 가계도입니다. 가계도 역시나 가계도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가계도와 돌연배니가 합쳐져 있는 거 마지막에는 가계도 중에서도 최고 난이도 최고 난이도 라고 얘기한다면 DNA의 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복잡하게 엉켜져 있는 지문이 길게 다 들어가 있는 이런 가계도 유형까지 만나보게끔 만드는 이 주제 마지막 가계도의 마스터 최고 난이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강의는요 이제 선생님이 5월부터 시작해서 5월, 6월, 7월까지 선생님이 차근차근 꼼꼼하게 가장 먼저 모든 테마별로 유형 정리, 총정리하는 개념을 총정리하는 강의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스터 1부터 마스터 5까지 그 안에 들어있었던 주요 문항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법한 그리고 의미 있는 트렌디한 문제들 주요 문항을 풀이하는 형태로 선생님이 테마별로 진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점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요.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킬러 7 이제 킬러 7 강좌를 통해 킬러 파트에서 답답했던 여러분들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선생님과 함께 같이 킬러 7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저는요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의 박지안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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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